우리 염소들이 이제 염소장에 들어가려고 지금 지금 집에 들어가려고 지금 이놈들이 해가 지니까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놈들이 이렇게 지금 해가 지는데 이놈들이 집에 가자라면 갑자기 풀 뜯는 시뇨래요 이놈들이 이봐요 이놈들이 갑자기 집에 가자라니까 갑자기 열심히 실컷 놀다가는 집에 가자고 염소장 가자라면 그냥 갑자기 그냥 풀을 이렇게 맛있게 뜯고 있어요 해가 지는데 해가 벌겋게 지는데 이놈들이 이제 와서 풀 뜯어서 배를 어떻게 언제 채운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갑작스럽게 그냥 열심히 뜯네 집에 가자 하니까 아유 이렇게 말도 안 듣는 놈 자식들 그냥 아유 아유 저렇게 맛이 좋은가 여기 침넘쿨이니까 맛 좋죠 샐러드지 샐러드 침넘쿨 샐러드 열심히 뜯고 있네요 염소장 들어가자고 그러니깐 가다 말고 이렇게 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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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인 아 British 어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